어느 날 갑자기 제 택시에 귀신이 떴습니다. 조심해라. 걔 때문에 다른 귀신도 탈 수 있다. 걔가 누군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. 그건 이쪽 사장이죠? 저 싸가지 적어 있어요. 정신 때문에 장사가 안 되잖아. 아니, 기사님은 지금 돈이 필요하신 거잖아요. 그 돈은 귀신이 줘도 되는 거고. 귀신 전용 택시. 역시 희소성이 있어야 돼. 근데요. 물건에 붙어있는 건 어떻게 확인하죠? 들어가세요! 왜 그쪽이 죽은 우리 엄마 머리끈에 갔고 있는 거예요? 서로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이 같은 날 모두 죽었냐. 꼭 잡을 수 있을 거예요. 범인. 절대 느끼니까. 더욱부터 잡을 수 있을 거예요. 또한 질의 학생들에 갔고New게임, 꼭 잡을 수 있을 것 같고. 혹시 요즘은